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두 가지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물가인상률보다 처방약값을 더 많이 올린 메디케어 처방약 64개를 파악해 약값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커버해주고 있는 처방약 64개가 물가인상률보다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제약회사들이 그럴 경우 리베이트를 내야 하는 벌칙을 적용해 약값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인상률보다 약값을 더 올렸다가 페널티를 받게 된 처방약들 가운데 방광암 치료제인 페드세이브는 메디케어 파트 B로 커버받고 있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1년 동안 약값을 1181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전적 장애로 성장장애, 근육약과 뼈 통증 등의 치료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765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기별로 물가상승률보다 약값을 더 많이 올리는 메디케어 처방약들을 파악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 비용을 낮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중에서 본인 부담금의 연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값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연간으로 3천 달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약값이 3천 달러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본인 부담금의 연간 한도가 2천 달러로 대폭 낮아집니다. 심한 당뇨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슐린 가격은 한 달에 35달러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회사들과 고가의 처방약값을 인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가의 처방약 10종을 선정해 약값 낮추기 협상을 시작했으나 2026년에나 발효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조기에 처방약값 인하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처방약값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두세 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